뭐야 탑진? 탑진이라고? 아 이거 게임 터질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다치할 걸 그랬나 지랄 났지? 그럴 줄 알았다 진 또 죽는다 느낌 온다 어? 나이스 됐어 그럼 까비네 야 다치 했어야 되는데 진짜 모든 게 내 탓이요 아아 개새끼야 아아 개새끼야 아아 아아 그게 맞지 근데 사실 탑진 아니었어도 미드도 개 털려가지고 에휴 지랄났다 정말 쓰레쉬 왜 게임 안해 이 새끼 타자 치고 있지 게임하자 쓰레쉬야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이 미쳐날 때도 있습니다 다닥쳐라 던지기 전에 이 지랄 했나보다 자음 부탁 규칙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 진이 정상적으로 했어도 요마도 어지간히 못해가지고 똑같이 졌을 것 같긴 해 아 더 하고 싶은데 뭔가 저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롤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지금 쉬었다가 내일 올게요 빠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